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매도는 뭐냐면 공매도가 들어오면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잖아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가를 빠지는데 베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악재나 기업의 전망이나 이게 어두운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게 공매도를 때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 맞잖아요 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매도를 때려요 맞잖아요 그냥 기업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때리는 게 공매도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기업이 좋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이 좋아 그러면 이런 기업의 공매도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공매도가 짧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눌림목 을 만들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갖고 이런 데 공매도를 때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때리잖아요 근데 기업이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도 자꾸 꾸준하게 우상향이 이런 종류의 공매도를 때리면 이런 데 때려서 이것밖에 못 먹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이 타이밍 놓치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 타이밍도 더 많이 올라가고 이제 본전이 안 오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면은 공매도 타이밍 놓치면 여기다가 뭐예요 손절이 나가는 게 손절이 뭐예요 매수세입니다 바로 내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팠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쇼커버링 공매도를 때렸는데 빠르게 하락이 안 나오면 쇼커버링이 나와요 그럼 올라갈 때 두 배의 매수세가 나오는 거죠 매수의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좋은 기업에 들어오는 공매도는요 오히려 자기들도 손실을 올려요 주가가 원래 여기서 공매도가 있으면 요만큼만 빠져야 되는데 쭉 빠지는데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는 게 공매도고요 대신에 올라갈 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매도는 이렇게 올라가요 왠지 아세요 이게 쇼커버링이거든 쇼커버링이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매도를 내가 만주를 하잖아요 만주를 하면 여기서 만주를 사야 돼요 어느 정도 수의실은 나오면 만주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수세와 쇼커버링 매수세가 더하기가 돼서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가는 효과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은 더 탄력을 받는 효과 그리고 좋은 기업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주는 효과 공매도의 순기능은 주가의 파동 이 정도의 파동을 이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는 거를 이까지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공매도의 순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손실 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봐봐 우리 공매도 없는데도 코싹종목들 여러분들 다 손실 나잖아 공매도 없는데 손실 나잖아 지금 공매도 되는 기업들 누가 매매하는 거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간은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요 공매도는 나중에 되면 이자가 원금을 깨먹어요 몇 년 들을 갚으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공매도는 문제가 안 돼요 전체 시장의 공매도 비중이 5%가 안 넘어간다니까 시장은 흔들만큼의 공매도 수량이 안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거 무차입 공매도예요 이게 XX같은 거예요 이게 무차입 공매도 이거 그리고 우리가 업팅룰이라고 있는데 업팅룰이 뭐냐면은 공매도는 밑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업팅룰을 아무도 단속 안 하고요 단속을 해도 미미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업팅룰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밑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밑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밑으로 잘 생각해봐요 이 무차입 공매도는요 일반 합법적인 공매도의 한 내가 봤던 5배 이상입니다 규모가 5배 이상이에요 5배만 되겠나 10배도 됩니다 10배도 얼마 전에 삼성증권 사건 보셨잖아요 발행 주식수보다 몇 배가 많은 물량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공매도는 예탁원이나 거래소나 이런 데서 있는 주식을 빌려야 돼요 예탁이 돼 있는 있는 주식을 빌려야 되는 건데 근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이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이 자기가 찍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상의 수장을 찍어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권사 직원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권사 직원들이 이런 애들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물량을 때려본다니까 없는 물량이 매도로 나온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삼성증권이잖아요 삼성증권 사태로 자기 발행 주식보다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버렸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주가를 빼려고 마음먹은 악독한 공매도 세력들이 무한대로 던져버려요 계속 한도 제한 없이 던져버립니다 종목 하나를 조져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고요 진짜 공매도는 시장의 파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원래 빠질 건데 공매도 하는 애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원래 빠질 주식이 눈치를 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매도를 없애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공매도를 없애면 안 됩니다 공매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어떻게든 차단을 시켜야 돼요 제일 차단하기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불법 공매도 제일 차단하기 쉬운 방법이 3일 결제일을 없애면 돼요 3일 결제일을 없애고 적각적각 결산을 하면 돼요 3일 결제일 때문에 지금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는 겁니다 3거래일 있잖아요 그걸 없애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3일 동안에 뭐 백만주도 천만주도 의독주도 공매도 쳐도요 문제가 없다니까 지금은 3일 안에 갚으면 돼요 그냥 없는 주식을 만주를 만들어서 공매도 치고 3일 있다가 만주를 갚으면 돼요 그냥 3일 동안에 만약에 천만주를 쏟아 붓는데 안 빠질 주식이 어딨냐고 안 그래? 시장이 여러분들 수익 낼 때 맨날 시장이 2% 3% 움직이면 수익 나겠어요? 이렇게 파동이 오래요 단타 칠 거 있겠어? 없어! 한 이 정도는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위아래로 한 2-30%는 팍팍 움직여 줘야 중간에 우리가 5% 10% 먹으러 들어가서 먹고 나오지 맨날 파동이 이렇게 돼 있어 봐요 공매도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이래가지고 한번 물리잖아요 물리면 안 올라옵니다 이거는 파동이 이렇게 있어야 물려다 반등 나올 때 청산이라도 하지 공매도가 있어야 진짜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기관들 외국인들이 400조를 공매도를 지금 때렸잖아요 400조를 사야 돼요 매도 때렸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400조를 그럼 이 400조를 매수하는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재면 되잖아요 매도했고 쭉 뺐잖아요 다시 매수해야 된다니까 애들은 갚아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세요